저는 주식회사 산돌티움 기획마케팅팀의 이강열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산돌티움은 한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한글을 컨텐츠로 해서 문화상품들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가장 잘나가고 있는 상품들로서 지금 한글, 저희가 폰트와 디자인들을 개발해서 만든 티셔츠 군들과 그리고 명암집입니다. 단순히 이것들은 어떤 폰트를 쓴다는 게 아니라 한글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폰트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을 함께함으로써 이제 우리 새로운 소비자 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품들 그리고 한글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정말로 세계 여러 곳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 상품들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